아이 Heart 안녕하세요! 라뮤 꾸입니다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윤쩨이입니다! 저희가 오늘은 뭘 할거냐면요 두두두구對了 불 끄고 화장하기가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예에에에에에에! 와오 물구구우는 있어서 너무 해보고싶었어요 진짜! 그래서! 저희 두번째 게스트는! 간단합니다~! 들이 제가 이렇게 쫙 깔아놨구요 좀 이따가 이런게 우리 우리 섞을 거에요 우리 어떤 메이크업할까? 홀리데이 홀리데이? 홀리데이 이제 shelf conditioning 파티 메이크업? 파티! 약간 글램하고 좀 골젯하고 섹시하고 블링 블링하고 나도 브이브이 그러고 좋지 않아요? 좋아요 어떤 스타일? 약간 홀리데이 하면은 금색의 이미지가 저한테 강한 것 같아요 금색 금색 그러면 저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저는 빨간색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제한 있습니다 10분? 10분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니에요? 해야는데! 해야는데! 괜찮아 할 수 있어 속옷의 감각을 살려서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섞는거에요 언니? 아예! 눈도 바리고도 볼까요? 아 언니 나 무서워요 무서워? 이거 약간 아까부터 꺼린다 이거 화장실 막아줘 그럼 지금부터 불 끄고 화장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불 꺼주세요!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점맬되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와오와오 시작합니까? 언니 지금 시작이에요?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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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요 머리가 어떻게 하는거야? 모르겠다 모르겠다 난 내가 메이크업 베이스 발라야 되는데 아 잠깐만 그런걸 따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잠깐만 메이크업 베이스부터 바랍니다 며 이거 100% 메이크업 베이스다 이거 100%야 100%? 아 100% 100% 이거 확실해 어 언니는 쿠션을 두드리고 있잖아 잠깐만 오늘 할리데이 메이크업 메이크업 베이스 치고는 살짝 냄새가 냄새가 살짝 비린데 왜? 근데 진짜 하나 나와봐 살짝 기름 콩기름 누가 더 좋은거야? 얘가 뚜껑이 오돌도돌한거 보니까 얘가 더 좋은 브랜드네 오돌도돌한거 구찌다 구찌 아 진짜 와 대박다 구찌 색깔 몇 호에요? 그걸로 확정인데 지금 벌써? 색깔 없어 왜? 파운데이션이 아니에요? 세럼 프라이머 나 불코니까 무서워요 포기 포기 안나와 안나와 나왔다 나왔다 파운데이션 받은거야? 제 생각은 그래요 나는 지금 쉐딩했어 벌써? 언니가 아까 쿠션을 발랐으니까 이 앞에 쿠션이 모여져 있네 와 나 진짜 언니 이거 어떡해요 섀도우인가? 언니 섀도우는 내 생각에 사각이에요 사각이고 윗뚜껑은 약간 맨질한 플라스틱일거에요 이거 그만 충분히 올려달라 크림 섀도우를 잘 본거 같은데 언니 나도 그래? 나 뭐 동그라미 뚜껑있어 뚜껑있어 뚜껑있어?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언니 이거 섀도우 섀도우 백퍼 섀도우 맛있었다 어머 언니 어떡하지? 내 생각에 왠지 보라색일 수 있을거 같지 않아요? 그럴 수도 있어 아까 내가 보라색 섀도우 본거 같아 진짜 넣었어요?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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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감하게 바르지 말자 언니 아 이거 뭐지 이거 뭔가 시그마 뷰티 케이스 필인데 동그랗네 좀 뚜껑 딱딱한 플라스틱이고 아이라인 아이라인 언니 나 이제 아이라인 주세요 아이라인 주세요 어 주세요 주세요 어 아 됐다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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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러로 나 지금 펄도 발랐다 1리터 땅땅 안 보이니까 점막 같은데 채우는건 좀 무리다 그죠? 그래 의문 남았습니다 아 이거 아이라인 아닌거 같은데 왜왜 아이라인이라고 하기에 뭔가 그림 그리는게 좀 약해 뷰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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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언니 뭐하고 있어요? 왜 펜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뭐지? 무슨 마데카솔 같은거 넣어놨어요? 어 아니? 그런거 없어 그런거 없어 아닌데 마데카솔이 있어? 응 나는 언더 범막을 하시는 것으로 마스카라 다분자마스 아아 어 눈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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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아이라인 아이라인 왜 점막을 채워주고 펙시하게 그리고 약간 밑에 아아 이거 아냐 어떻게 어디잘 되고있어? 아니요 왜 완전 망했떠 이거 마스카라다 맞지 아 이거 아 또 아이라인이야 어 이거 뭐야 야 립글로스 립글로스? 응 이거 봐 이거 봐 오오 소리가 3분 남았습니다 네 네 나도 입술 어 냄새가 이상한데 나도 냄새 이상한데 이거 아직 나 마스카라랑 눈썹을 못했거든요 이건 또 뭐야 아 애교살이다 마스카라 어 어 마스카라 오 대박 대박 잡았어 나 마스카라 무서워 언니 대박 대박 아 나 완전 대박이에요 언니 아 스카라 나도 좀 주의 나 이제 쉐이딩이랑 볼터치랑 그런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쉐이딩은 내 생각에 동그라미 잡으면 돼 동그라미 나도 마스카라 잡았지롱 아니야 아니야 언니 이거 저거야 언니가 아까 소개해준 하이라이터야 오오오오 하이라이터 네 어 맞아요 맞아요 막 발라도 피부가 좋은거야 아 저 빨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볼터치야 되는데 나도 근데 볼터치는 못찾겠어 하하 包括 언니 대박 대박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넛 끈적거려 야 이거 볼터치야 언니 이거 볼터치야 나도 나도 난 섀도우볼터치 이거 100폭 끈적거리는거 보니까 이거 딱 있어 언니 은은하게 섀도우로 아깡바 해주고 예 쉐이딩 생각조 hides 쉐이딩 했어 쉐이딩? 안 했어. 근데 쉐이딩 못 찾겠어요. 몇 분 나가세요. 네네네네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언니! 쉐이딩 좀 주세요. 아 쉐이딩. 아 이거 쉐이딩 아닌 거 같은데. 어? 이거 저거 할 수도 있어. 이거 마스카라 또 마스카라야? 이거 있으니까 이걸로 할래. 일단 지분 번호 한 번씩 다 해보자. 볼터치인지 쉐이딩이. 아 이거 저거다. 베네피트. 이거 100% 베네피트야. 어 볼볼. 베네피트? 어! 아닌가? 아냐. 붕 모양이 좀 다른데. 아 코도 살려줘. 지콘. 어어. 이거 뭐야?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. 이거 여기지 여기. 아 잠깐만. 끝났습니다. 어 눈가가 촉촉해요. 언니. 나도. 오! 에센스 세럼 이런 거 잔뜩 바른 느낌이에요. 궁금하다.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? 네! 하나, 둘, 셋! 우와! 우와! 이 언니가! 우와! 언니가 들어와! 왜 그래? 우와! 언니 짱이에요! 왜? 아, 내가 네 얼굴을 못 봐가지고 지금 사태파가 못하고 계신 거 같아 아니 지금 언니야말로 사태파가 못하고 계신 거에요 언니 근데 언니 메이크업에서 대단한 걸 찾았어 속눈썹에 눈이 내렸어 아, 진짜? 속눈썹에 하얗게 눈이 내렸어 윈터 에디션! 베이스 마스카라를 발랐나봐 근데 눈에, 이게 눈에 눈이 내렸어요 진짜 진짜 되게 아름다운, 시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입술도 반짝반짝거렸는데 잘 발랐었고 아, 진짜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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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눈썹 어떻게 할 거예요? 왜? 눈썹, 하아 눈썹 잘 그렸어? 어 내가 정원에도 완벽하게 대칭하는 그 눈썹 그렸다고 칭찬했잖아 아, 대박이다 언니 내 얼병도 좀 해주세요 일단! 아, 진짜 뭔가 되게 고저스한 느낌이 있어요 이, 서양의 그 미가 좀 이렇게 느껴지는 그 언프리티레스타에 나오는 것과 그런 메이크업이구만 아, 우리 짜매가 또 랩을 잘하잖아 요새 랩 잘하죠 어어 어어 에이 아웃 멋있어 멋있어 입술이 정말 간장 같기도 하고 네? 고추장 같기도 하고 어, 그럼 피부 메이크업 되게 잘 됐는데? 정말? 어 되게, 피부 되게 예뻐 보이는데? 진짜? 어 어 아닌데? 표정이 아닌데? 아니요 피부 진짜 되게 매끈매끈하니 엄청 예쁘고 아니래, 아니래 아니래, 아니래 절대 아니래 절대 아니래 어 어 어 어 눈썹 그렸어? 네 아니 눈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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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썹 어, 이거 백, 아이라인, 아이라인 아니, 눈썹 못 그렸다 어, 맞아 네 네 난 눈썹 그렸지 그 눈썹이 곧 언니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그 눈썹이 곧 언니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그 네 네 네 네 네 눈썹이 웃음뿐 앞으로 삐뚤고 난 눈썹 그렸지 커다란 절망담을 남겨줄 거야 하나 둘 셋 넌 떨려 전혀 두기 얼음 subscribers 우회 하하하하 이 하하하하 나 얼굴 노 흐하하 하하하하 언니 나 어떻게 есте 하하하하 괜찮자 아닌가? 어 근데 색깔 너무 매치 언니 진짜 색매치 너무 잘했어 여러분 이게 뭐에요 언니 아이라인 대칭인거 봐 아이라인 그렸어? 그리고 볼터치 진짜 잘 칠했어 손으로 칠한거야? 나는 왜이래? 당근같지 않아 당근? 연상되는게 뭐있어? 나 그냥 화보에 나올거같은 메이크업이지않아 무슨 화보요? 무슨 화보요? 각설이 같기도하고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눈썹을 못그린게 되게 아쉽다 맘에 든다 만족? 여러분 저희 메이크업 어때요? 나 이런 섹시하고 골져스한 느낌 한폭의 화보에서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언니 입술 진짜 이쁘다 이 와중에 감탄 내가 봄여름한 여자라면 너는 가을 그건 그렇다 여러분이 더 좋아하시는 메이크업 스타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 2탄 초특급 윤짜미 님과 함께했는데요 3탄 불 끄고 화장하기는 과연 어떤 분이랑 함께하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뽀뽀를 다가가겠습니다 그분께 볼포즈하러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는거 잊지 마시구요 우리 윤짜미 님 채널에서 엄청나게 재미있는 영상이 올라갈거에요 맞아요 기대해주세요 윤짜미 님 얼굴을 누르시면 윤짜미 님 채널에 넘어갈거니까 꾹 눌러주세요 when the North vendo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지세요 안녕 도에 overse 나비러로생 awhile 언니 이거 오늘보다 hak 나나보다 예쁠 수 있는거 맞아요? 그럼 이제는 눈감고도 화장 할 수 있을가 texture 네.